어디 이번판, 정배놈들 힘 좀 내줄까? 자, 시작했습니다. 자, 오늘 이번 자, 주말롤 그리고 배팅 실버포 예측할 수 없는 승부 여러분은 어디에 거시겠습니까? 난 폰유미 때 내가 아니야 그때 나보다 진화했지 진화했지 배인, 배인님! 아, 타업을 안 먹었었네 야, 집에 가자 배인 야,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돼 다 죽어, 지금 저 배인님? 형 믿고 1번 했어 그러지 마세요! 날 믿지 마! 이 게임만큼은 날 믿으면 안 된다고 그따 소리 하지 마, 진짜 괜히 또 라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어? 너희들의 기억 너희들의 기억 내가 가져가겠다 하아! 죽여! 죽여, 죽여, 죽여! 여기! 나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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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죽여! 난 이렇게, 내가, 내가, 내가 너희들이 많아, 나는, 내가, 내가... 최근에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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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내가 해결해! 난 이렇게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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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는 이렇게 아직도 패배가 정배라구?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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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배가 정배라니.. 어어... 이런 이런.. 이겨버려야겠는걸? 실버 쓰레기 실버 쓰레기다! 실버 쓰레기들 정배가 잃어버렸네? 정배가 잃어버렸네? 정배가... 정배가... 정배 포인트가 어디갔지... 어디갔지... 또 포인트를 잃어버린거야? 이런... 불쌍... 그러게 역배에 걸었어야지... 이에에에에에에엥 죽여 죽여 죽여요 그렇지 그렇지 옳지 옳지 FLASH Q 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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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정글 하시면 이렇게 폭삭 늙어버리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? 당신의 뜻대로 싸우겠어 얍 맞고 당신이 누십시오 론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. 아무도 안 해요. 난 또 내가 못 하는 줄 알았네.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. 오랜만에 목소리 들리기 좋네요. 네 좋네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 2월 28일인데 네. 오랜만에 전화해서 뭐라는데 혹시 뭐 괜찮아요? 네? 그 탈 그 괜찮아요 이제? 탈모요? 네. 아 괜찮아요 멈췄어요 이제. 아 진짜? 아 축하드려요. 네 감사합니다. 왜 왜 리신 하려고 그래 갑자기? 아니 그 리신 시원시원 하잖아요. 큐 날라가고 막 어? 재밌긴 하죠. 재밌지 않아요. 아니 그냥 솔렛 솔직히 아무거나 혜택이네. 응 그래요. 혹시 이거?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 롤 또 한판 돌리러 갈게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나뭇을 팔고 그런말이다? 아 무슨 승리 확률을 공개해 그건 나도 몰라 아 이거 들어갈거면 바로 들어가든가 아니 갑자기 망설이다가 들어가 뭐해 그 무빙은 뭐야 대체 하하하하하하하 좋아하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측은 하기 힘들지.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역배는 포인트를 얻는다. 어디 이번 판 정배놈들 힘 좀 내줄까? 정배놈들 힘 좀 내줄까? 정배놈들 힘 좀 내줄까? 실버 쓰레기들! 실버 쓰레기들! 실버 쓰레기들! 보인다. 보여. 보인다. 보여. 보인다. 싸월데이. 배운 구멍이잉. 배운 구멍이잉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